중성적 외력의 임청아가 신드롬을 일으킨 영화 동방불패 그 석편 풍원재계의 도입부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동방불패의 본거지를 조사하기 위해 관부가 스페인 함대와 손을 잡고 나서죠. 섬에 도착해서 하늘을 훌쩍 날아 절벽에 오르는 무인을 보고 놀란 스페인 장수가 묻습니다. 어찌 사람이 저렇게 날아갈 수 있어? 아 저건 경공이라는 특수무공으로 무림인들의 기술입니다. 무림? 무림은 어디 있는 거야? 무림은 강호인들이 활동하는 곳이죠. 강호? 강호는 또 어디 있어? 강호란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강과 호수지만 중국인들의 젖줄이라 할 수 있는 양자강의 강과 동종호의 호를 따서 만들어진 단어죠. 처음에는 중국을 의미했다가 넓게는 세상 그 다음에 다시 협의로는 특정인들이 활동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 즉 사이버스페이스랑 좀 비슷한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계, 재계, 학계 등 관련자들이 활동하는 무대는 있지만 그것이 어디 실제하거나 하지는 않죠. 그런 게 바로 강호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무공을 익힌 이들이 활동하는 공간을 특정하여 무림이라고 하죠. 이 스플림자를 쓰는 것은 예를 들어서 유생들의 모임을 유림이라고 하고 또 그 동성의 모임을 화수회라고 하는 데서 비롯된 말이죠. 그러니까 화수라는 것은 꽃과 나무라는 건데 조상을 뿌리로, 현세를 살아가는 이들을 줄기로 거기서 이름을 날린 사람들을 꽃으로 아직 맺지는 않았지만 장차 연결어질 열매를 자손으로 여겨서 나무에 비유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 나무들이 모인 전체를 수풀에 비유해서 수풀림자를 쓴 것이죠. 강호는 당대에, 당나라 시절에 강서쪽의 마조대사와 호남의 석두대사라는 아주 유명한 선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을 일컬어 강호재현이라는 말을 썼는데 한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어떤 필자가 책을 낼 때 서문에 이 졸조를 강호재현께 바친다라는 글을 쓸 정도로 널리 퍼졌던 말입니다. 강호재현의 정답은 이 졸조를 강호재현의 정답은 이렇게 충당을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